BTS처럼 잘 봐 짜잔 오 마이 그리스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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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잘 만들었네 우리 딸 10월에 이렇게 할로윈 위에서 캔디 코너가 따로 있어요 자 여기 할로윈 커스텀 하는 곳인데 우리 딸이 뭐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왔어요 딱 들어오니까 이런 게 있네요 할로윈 팩토리 우와 이런 거를 이렇게 종류별로 별의별 커스텀을 다 팝니다 무서운 것도 많고 짐 부러운 것도 많고 비트맨도 있고 조건 날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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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뭐 입으실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입으실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BTS의 블랙 스완을 따라하는 거지 응 응 너 밀면서 할려 이거는 쩔어해 BTS 쩔어 해봐 응 여러분들 마스크가 잔뜩 있네요 헤어스타일도 있고 핫도 있고 일단은 블랙 스완 짜잔 그니까 어디 received 머리에 뿌리는거예요 헤어스pps 가발 가빞도 있네요 요. 가발이 예쁘죠 펭균 пампа 있네요 Demund 사람들도 많죠? 이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죠? 사나요? 소르잖아? 아니요 우리 딸이 산 것은? 짜잔! 오늘은 교회에서 트렁크 월 트윗을 해요 캔디를 준비하고 이경이가 어제 밤새도록 만든 네가 들어서 보여줘 이경이가 어제 밤새도록 만든 푯말 이렇게 해서 트렁크에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워 감사합니다 와우, 좋네요 감사합니다 짜잔 여기 차마다 트렁크에다가 차마다 트렁크에다가 뭐가 있어요 하하하하 어우, 이쁘다 와우 와우 이렇게 트렁크에다가 먹을 거를 가지고 이렇게 복장을 한 사람들이 와서 바다 갑니다 바다 갑니다 와우 와우 데콜레이션도 이렇게 하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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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댄싱 댄싱 켈비가 이렇게 뱀싱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두 분이 지금 댄스 하고 있어요 노래하면서 러시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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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rtist workers said they get about 50. They can take some too. End of the day. You can see this dance girl. Dancing girl. One. Yeah. Okay show them. Oh. Halloween 축제 하러 갑니다. 어떻게 생겼어? 예쁘게. Oh, 고마워. Thank you. 친구랑 같이 trick or trick 간다고 지금 드랍해주고 저는 집으로 갑니다. 캔디가 한 박스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회 이름하고 예배 시간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오늘 캔디 받으러 오는 날인데 여기다 램프를 이렇게 켜놨어요. 너무 아이디어 좋은데 잘 만들었네. 우리 딸. 요거는 그 앞에다 올까? 자 할로윈 캔디를 가져가는 날입니다. 여기 여기가 밤새도록 만든 사인. 여기 캔디가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 앞에 외등을 켜놓은 집에서는 캔디를 준다는 뜻입니다. 동네도 보면 저렇게 밖에 불 켜놓은 집들 있죠? 이런 집들은 이제 캔디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하이텔. 네이버들도 지금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켜놓은 집은 기다리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줄 서서 오기 시작합니다. 자 꼬맹이들이 열심히 자 할로윈 트릭롤 트리트 하러 갑니다. 저봐 밖에 내놓지 않고 집에 넣어놓고 있다가 저렇게 오면 하나씩 주는 거야. 저렇게 아이들이 집에 가서 트릭롤 트리트 하면 캔디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왜냐면 저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밖에 불을 켜놓은 집은 지금 하고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밖에 앉아서 주기도 합니다. 당신 안전비를 다 했나봐요. 여기는 집 앞에 파이어플레이스를 해놓고 저렇게 하네요. 걸어다니면서 인사해야겠다 저런 집은. 그치? 우와 여기 이제 아이들이 드레스업 하고 다니면서 엄마빠랑 같이 하고 있죠.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에 불 켜놓은 집은 트릭롤 트리트 하겠다는 집이에요. 이렇게 와서 여기저기 불 켜놓고 이렇게 밖에다가 불 켜놓고 모여서 저렇게 파티들을 하네요. 저렇게 모여있는 집들도 있네요. 집 앞에 불 켜놓은 집들은 지금 다들 이제 트릭롤 트리트 아이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집들이네요. 다들 집 안에서 기다리네요. 그쵸?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가? 무서운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얼굴 분장을 너무 무섭게 했어. 무서운 건 싫어. 꼬마애들 분장하고 엄마아빠 뒤에 딴가 있는 사진 찍고 있네요. 저기도 아이들이 다니면서 저렇게 캔디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저희 집 앞에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벨을 누르면 이렇게 벨을 누르면 저렇게 집 앞에 가서 트릭 워트웨트 하면서 벨을 누르면 벨을 누르면 벨을 누르면 벨도 안 눌러도 되죠. 요새 집 앞에 나와있어요. 기다렸다가 캔디를 하나씩 줍니다. 우리 앞집 아저씨 우리도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라고 설치해놓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저렇게 다니면서 캔디를 얻고 뒤에는 엄마아빠 친척들이 쫓아다니면서 아이들 보호합니다. 우리가 또 누가 오고 있네요. 여기는 여러사람이 한 팀으로 같이 왔어요. 꼬맹이들 왔다 가네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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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마이 거니스! 해피 할로윈. Who am I? Oh! Meya! Good job!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Nice one, 크리스스! 와우, 한 샨도 안 됐는데 캔디가 없어졌으므로 불을 끄겠습니다. 더 가세요. 자, 이제 우리 딸 데리러 왔어요. 하나 더 가세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 동네가 끝났고, 여기 아직도 불가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날이 지나갔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 와우, 30 すpur 눅지stand 그렇습니다. 아멘